저거 태백산맥이다 저거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?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안오는 걸로 절대 안오는 걸로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갈매향기님이 절대 오지 말래요 네 맞습니다 절대 오지 마세요 우주 와인동굴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동안 다녔던 동굴 시리즈 중에 정말 볼품없고 정말 준비가 안된 그런 동굴입니다 어 잠깐만 사이드백 사이드백 내가 옛날에 저렇게 열고 가다가 장갑이랑 다 잊어버렸지 그걸 주세요 제거에 넣어드릴게요 아니 저기 있으니까 공간이 있어요 와인 숙성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숙성통들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거라든지 뭐 이런 볼거리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도 2천원을 받아 먹고 다들 운전하고 왔거나 뭐 그럴 텐데 와인 시음 얼마나 할 수 있겠냐고 여기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이렇게 험난해 내가 무주 와인동굴 관광하러 인천에서 왔다고 생각해보면 이게 뭐 볼만한 거리가 있나요 여기는 진짜 너무 양심이 없어 굳이 와인동굴 안와도 웬만한 마트에 다 시음 코너 있으니까 거기서 시음하세요 죽어도 가지 말아야 할 곳 현재까지 베스트에요 어죽집에 왔습니다 허영만 습객에 나온 그 집이래요 지나가다가 그냥 들린 건데 하나 얻어 걸린 거지 뭐 어떤 비법으로 맛을 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고양이랑 놀아요 금강 민물 매운탕 어죽 어휴 새 신발이라 고이 모시는구만 아니요 사장님 여기 앉아도 돼요? 아 네 저기요 네 어? 에어컨 동작 에어컨 안 되나 본데? 그러면 아무 때나 앉아도 되잖아 아 멋진 사진 하나 찍으면 좋겠다 여유롭게 사장님 꼬불꼬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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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산 저거 태백산맥이다 영상에 올라가면은 잠깐 쉴 수 있는 휴게소 같은 게 있다고 하니까 올라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스키장 같이 생긴데 길이 꼬불꼬불꼬불 있어요 대박 자 얼른 얼른 빨리빨리 우와 300리터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와 자 이곳이 지한대입니다 인증샷 하나 찍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자 끝까지 올라왔다 경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푸드트럭 하나 있는데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나 보네 이야 풍경 기가 막히네 여기가 기가 막힌 곳이구나 너무 쏘시니까 이것까지 쏘는 거예요? 진짜 너무 아름답다 또 뷰가 어떻게 되나 봐야지 아 여기가 뷰가 좋구나 빨리 벌레 이씨 인증 완료 다시 가ahu기 및 자막을 안고 잠시 부탁드립니다 아니, 그때 날씨가 좋구나 이제 한번 더 해라 마침내 또 뷰가 좋지 않게 빨리 벌레 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향기님 저 이런 훈훈한 모습은 좀 찍어주세요. 와우 훈훈한 모습. 이런 것도 다 신경 써준다. 네 들어가. 어 한 번에 고쳤네. 아 이제 여기를 다시 올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멋있는 거 구경하고 갑니다. 여기가 지리산 로라는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. 그 나름대로의 이런 멋있는 시골입니다. 어우 저 산. 저 태백산맥이다 저거. 제가 밀고 있는 유행어입니다. 태백산맥. 이 아름다운 이 느낌을 그대로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. 영상으로. 지리산 국립공원입니다. 지리산 국립공원. 우와. 폭포봐. 대박. 들어오자. 국립공원이라고 들어오자마자. 폭포 발견. 우와. 산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. 야 이런 데서 진짜. 영상 하나 찍고 싶은데. 도로 통제되니까 안 되겠지. 우와. 너무 멋지다.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니까 천천히 다녀야지. 우와. 너무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무서운데? 그래. GPS야. 너는 너 할 일을 해. 나는 나 할 일을 할게. 길을 읽고 싶으면 읽고. 길을 가르쳐줄 거면 가르쳐줘라. 왠지 으슥한 스산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묵직함이 있습니다.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간 무섭다는 거죠. 암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아 여기 주차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오긴 했는데. 진짜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장관이에요. 밑에가 지금 다 보여야 되는데 하늘도 안 보이고. 이야. 눈에 담을 수 있는 거를 영상으로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. 아 이쪽에 포터존인가? 어 여기도 멋있다. 와우. 아 아쉽다. 아까 다 내려다 보이는 데가 있었는데. 여기선 안 보여. 어 복킹카페인가? 이런데 복킹카페가 있어? 아잉 엔장을. 구강카센터네. 이런 데 복킹카페가 있을 리가 있나. 어 이건 진짜다 북킹 나이트클럽 오 여기 왜 나이트클럽이 이렇게 많아 오절나이트 필라이트 뭐 나이트클럽이 이렇게 많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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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샛드 오우 샛드 괜찮으신가 오우 샛드 어이 두 번이나 꾹했네. 배터리가 부족합니다. 괜찮으세요? 여기 어차피 올라와도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. 대도 되는데 막 파요 파요. 그래도 아까 우꿍해가지고 좀 찝찝했는데 좌우꿍해가지고 밸런스가 맞겠어요. 아하하하하